여러분 2시에 뭐하세요? 2시에 힐링 스터디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알고 계시나요? 바로바로 심리 테스트 여기에 플러스 강의 소스까지 2시에 힐링 스터디는 무료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무엇인지 아세요? 공부한 이 심리 테스트를요 자료로까지 업로드해서 다운받게 해준다는 사실 이제서야 아셨다고요? 자 이제 4일 근무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때문에 뭐? 사라지는 직업? 이야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강연의 날개가 여러분을 스터디로 함께합니다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 바로 심리 테스트 여러분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의 시대입니다 강연 엔지알너 모두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로 그것도 무료로 아래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이 카톡방으로 빨리빨리 지금 빨리 친구한테 소문나야 돼요 빨리 들어와서 함께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